에잉! 김어링! 지금 제가 이즈를 좀 못하는데도 하는 이유가 연습도 할 겸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지금 카이가 이즈가 원딜 투탑인 것 같아요 솔랭에서 이제 티어 안 바뀔 거예요 아마 조만간 당분간 아마 유지하지 않을까 물지 형 만나려고 다이아이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 거기 계세요 그냥 그거 봐야죠 뭐 천판 다 딱이네 하시는데 전 포기하지 않아요 오우 쉣 돈이 쏟아져요 하아아아아 와아 와 기아 부르사네 이걸 시발 넌 누구야? 우리 지환이 돌려내 이 소만 큰 누나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여러분 몇때까지 속여서 죄송해요 몇때까지 여러분 기만하고 미안합니다 저 원래 이래요 그냥 좀 너무한 진지한 방송 싫어했는데 결국 이렇게 들켰네요 미안합니다 앞으로 실력 방송 갈게요 내 꺼지롱 시발 아아아아 그냥 Q 쓸걸 Q 쓰고 비전할걸 아 오우 쉣 라인 보세요 너무 이뻐 좋아요 루샨 2레벨 2레벨 아아 아아 루샨 2레벨 야 왜 와서 죽어줘 힐 써줬더니 아 이래서 이래서 안 써준다니까 내가 서풋한테 힐을 아이 빼지 그냥 지원아 무시한 팀 봐라 불쌍하지도 않냐? 너만 가서 룰 적게 생겼잖아 뭐 어쩔 수 없죠 무시한 팀 너무 아 내가 이래서 빨리 티 올려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양악하잖아 저 사람 루시안 저 사람 선제야 선범한 실력인데 못한 것도 아니야 아 이렇게 쉽냐? 내가 잘하는 건가? 와 근데 이번판 좀 잘 풀렸다 어디서 터졌지 그 게임이? 1렙 때 루시안 따고 잔나 죽고서 그 다음에 또 터졌다 썼나? 기억이 안 나네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 데카린 게임에 있었냐? 처음 보네 아까 오므를 처음 봤어요 야야야야 풀풀풀풀 자야 더블을 찍은 거 봤으면은 그냥 라인 밀면 돼 싸우지 말고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아 갈리오가 뭔가 좀 느낌 없다 불안한데? 아 그만 맞아 좀 그만 맞으라고 아 아 빼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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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티모야 아 아칼리 CS 10개야 아니 레전드인데 쩔어 힘내 아니 수업 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얼른 끄세요 따라가는데 안 끌 거잖아 근데 그냥 스피커폰으로 봐요 애 아 즐겨 그냥 네이쓰 그부가 잘 해주네 말렸는데도 씨 죽 될 거네 아아씨 베이스 젠장 크레이브스 잊고 있었다구 티모 제발 와 진짜 아 뭐해 아씨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와아 졌다 이거 얘네 집 갔다 와도 진짜 산타 안 써버렸어 츄하니까 남탓 좀 그만해요? 저기요 수나님 롤하면서 남탓 안해요? 형이 롤 하잖아 남탓 해봤잖아 남탓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나한테 그런 소리 해 남탓을 안 할 수가 없어 이 게임은 롤 접었어요? 그럼 조용히 해! 자기도 롤 할 때 남탓 했으면서 뭐하냐? 아아 뭐하냐? 뭐하냐? 아이씨 아아 아아 아 이거 빨리 라임 밀고 갔어야 되는데 아아 레이스 젠장 앨리스 아아 좋다 좋다 이게 봐줘야지 진짜 너무 잘 알아놨다 잘 아쉬워 진짜 CS나 건들지 말자 짜증나니까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고맙습니다 젠장 앨리스 보랏내 아 근데 내가 닷치 할걸 그냥 아 근데 이거 내 킬이 아닌데? 그래도 신 나왔어 괜찮아 아니 그 싸워 훈수 할 수도 있지 근데 훈수 도워도 님들 저도 알아요 머릿속에 있지 근데 손이 안 따라져 머릿속에는 완벽하지 그냥 역수 Q 피하고 LQP, LW 피하고 Q 맞추고 이분은 뭘 못해 근데 나도 알아 우와 와 아 진짜 아 왜 아군만 당하냐? 어씨 뒤에 뭐야 저거 아 진짜 흔들리지 말아요 아 할만하다 할만하다 와 야 제압 다 먹었다 우리 한 번만 더 던지는 거 받아 먹으면 억전 10관에 아 야 씨발 벽 벽 삐져냈어 아 아 저 화장실 좀 이거 지면 강등이에요 이제 한팎 지면 와 다 연패한 애들만 모아놨는데 아 오늘 마스터 70점 갈라 그랬는데 다이아 1 70점 가겠네 아 어떡하냐 승격전 2명 0점 2명 승격전이 4명 있네 이거 이겼다 절실한 사람들 모이면 이길 수 밖에 없어요 아 근데 이즈료를 존나 하고 싶네 린돌치 이즈 할게요 이즈료로 강등하던지 올라가던지 할게요 아까 못한거 이번판에 만화할게요 넌 버치면 강등이다 진짜 밖에만 더 아아 아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이 학살 중인 아아 크 제발 아 강등이라고 씨발 아니 아 저건 좀 아까웠네 네인스 다행이다 리치 레인스 리신이 잘해주는구나 이제 노린템다 멘탈 좋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안인것 같은데 아니 저만 들고 아니 저만 들고 똥 싸면 답없어 진짜 우리 운영이 안돼 아예 아니 런블이 거기서 왜 나오냐 아 왜 싸워 아니 뭐해 야 얘 죽는다 얘 죽는다 아 이걸 빨리 채워야 되는데 와 진짜 10분밖에 안 되는데 게임이 완전 터져버렸네 이걸 또 쳐맞아주냐 와우 이걸로 사네 아우 씨 아 뭔데 빨리 뜨던가 씨발 왜 휴돌리다 바뀌는데 와 씨발 족갔네 그냥 아 족나 하기 싫다 게임 진짜 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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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케리 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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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ortugal